백터스 이창준! 아, 안타깝게 천장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네요. 천장 위에 걸렸습니다. 이건 아마 경기 끝나야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. 저거 아직 인플레이 아닌가요? 저희 뭐 그냥 동네에서 놀 때는 저거 인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. 네, 아직 안 끝난 거죠. 하지만 배구 경기에서는 이 천장에 닿게 되면 바로 이 포인트가 좋아지게 됩니다. 아까 왔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